수행의 높은 단계인 7지나 8지, 9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험담인지, 축축성, 뇌피셜인지 궁금합니다. 9지 분이 9지를 설명하신 걸까요? 화환경 자체도 좀 의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화환경에 10지까지 나오는데 이걸 쓰신 분은 10지였을까? 이런 의문 드시는 게 맞죠. 의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친한 10지가 있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걸 썼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좋은 말씀입니다. 뇌피셜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공부한 거 가지고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좀 센 얘기할 때는 뇌피셜입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썰도 유력 썰이 있고 좀 이렇게 소수 썰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도 이게 유력할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체험의 근거에서 경전의 근거에서 다 이게 맞아 돌아갈 때 그럴 때는 이게 분명히 저한테는 되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겠죠. 그런데 제가 아 이거 100% 자명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미진할 수도 있고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영역대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꼭 이 부분은 좀 썰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뇌피셜을 좀 가미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진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종교나 이런 거 많이 역사를 다룰 때 과거에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추측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제가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추측은 추측인데 제가 현재 현존하는 자료를 다 보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유력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혹시 여기서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자꾸 여기는 지금 팔찌 스토리가 커지고 원효수님 팔찌라는데 애쓰지 않아도 제 화환경 강의 들으셨군요. 팔찌면 애쓰지 않아도 육바람밀이 절로 나오는 경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칠지 팔찌박 하셨다는 우리가 들으면 지금 읽지도 안 하다는데 칠지 팔찌를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높이 가셨다고 하는 질문을 보면 좀 다르긴 하죠. 화환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팔찌면 애쓰지 않아도 육바람밀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경제예요. 예수님이 팔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오직 성령의 뜻대로만 나는 살았다. 아버지 뜻을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화환경에서 칠지 팔찌 이상입니다. 나는 진리의 뜻대로 법신의 명령대로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법성 그럽니다. 진리의 성품을 구현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진여 그대로 왔다고 해서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 그대로 왔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열애. 그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진여 그대로 왔다. 나 진리 구현하려고 왔다. 이 땅에. 그래서 오직 진리를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가 나를 끌고 간다. 이게 인류가 도달하고 싶은 경제 아닙니까? 그 경제가 칠지 팔찌 선이 거기 넘어가면 그런 경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로 더 굳이 십지가 더 있습니까?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뭘 극복한 거죠? 무지와 아집 중에 아집을 극복한 거예요. 무지를 극복했다는 건 아직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 번뇌장 소지장 합니다. 번뇌장은 결국 이 번뇌장도 무지가 살아있느라 살아있기 때문에 아집이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닌데요. 칠지 팔찌가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아집이 육바람이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경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욕심이 육바람이를 방해하지 않는 경제까지 가요. 인류가 거기까지만 가면 숨통이 트입니다. 자유자재가 와요. 내가 아는 육바람이를 구현하는데 내가 장애가 안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제일 수행의 적은 여러분이죠.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죠. 공부 꼭 하지 말자고 하는 친구도 여러분이죠.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이 다 얘기하잖아요. 내일 하자. 항상 내일은 있으니까 내일이 또 있고 내일이 또 있고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탐진치에 휘둘리고 그럼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가 칠지 팔지 그러니까 예 쓰지 않아도 예 쓰지 않아도 공에 안주합니다. 근데 그 공이 뭐냐. 구공의 공이에요. 육바람일이 내재되어 있는 공에 예 쓰지 않아도 안주하기 때문에 육바람일이 발동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1차 목표는 칠지 팔지 아 1차는 아니네요. 1차는 견성해야죠. 1차는 견성이고 나중에 견성한 뒤에 여기를 향해서 가게 돼요. 결국 여러분. 근데 무지의 극복이라는 건 여러분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 무지를 극복한다는 건 이 우주를 한눈에 꿰뚫어본다 이런 경지까지 상정하기 때문에 사실 무지의 극복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지를 극복한다는 건 여러분이 게임 안에 여러분은 플레이언데 중앙서버가 되고 싶어하는 플레이어예요. 그럼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랩을 목표로 해야지 나는 중앙서버가 돼서 모든 게이머들의 인과를 다 꿰뚫어보고 무슨 아이템 갖고 있는지 다 꿰뚫어보고 과거 게임의 모든 이력을 다 꿰뚫어보고 앞으로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까지 한눈에 꿰뚫어보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개체성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애고성, 개체성이 있는 한 여러분은 한 개체 입장에서 우주를 보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능하다고 시비지 부처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고 시비지란 말 안 쓰고 불지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화원경 입장입니다. 화원경은 무지 타파를 무지를 완전히 타파할 수 있다는 이론을 하지 않아요. 화원경의 본화원경 십지경에서는 무지 안고 갑니다. 십지보살이 부처다라고 인정해 버리고 십지보살이 부처고요. 말랩이 부처고 우주를 경영하는 부처는 법신불, 비로자나불로 따로 떼 버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부처는 십지보살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지보살도 무지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앞으로 더 지혜를 닦아 나간다 하고 끝내버려요. 저는 그 화원경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랩이 되시라. 여러분 게임하는데 꼭 게임 관리자가 되고 싶으세요? 중앙 서버가 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말랩이 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접속할 때 말랩 이름을 외치면 바로 접속된다는 게 정서신앙이에요. 말랩 이름이 누구예요? 나무 아미타불이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바로 게임에 접속돼서 바로 견성에서 정토에 들어가서 정토에서 성불할 때까지 플레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일반 본부를 위한 유치한 방편이에요. 지금 여기가 정토지 정토를 어디를 가요? 여기서 바로 견성에서 여기서 바로 플레이하셔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하시더라도 여기서 바로 견성에서 플레이하실 생각을 하고 정토신앙을 품으시면 저는 그 정토신앙을 인정인데 여기는 버려두고 여기는 공부가 안 되니까 따로 좋은 데 가서 정토 가서 영성계의 8학군이죠. 거기 가서 대치동 가서 제대로 부처님 과외받으면서 공부해보겠다. 생로병사 안 겪고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 발상이 벌써 대승의 보살도의 발상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기존 정토론을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정토 가겠다는 사람들이 정토를 가면 욕심꾼들이 정토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 그런 일 많았어요. 아주 욕심꾼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재요. 천국 가재요. 걔 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너 없으면 내가 가고 너 천국 가면 난 거기 안 갈래. 이런 마음 드시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욕심꾼이 단단 욕심꾼 특히 욕심꾼들이 또 잠 안 자고 잘하거든요. 나마 미타불 나마 타고 쓰면 여러분 사실 가족 중에 제일 욕심꾼이 그러고 있으면 하고 싶겠어요? 아 나 이번엔 좀 피하고 싶다. 저 사람 다음 생은 좀 피하고 싶다. 정토 안 갈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니 이 보살이라는 건 보리심을 바래야 보살이거든요. 보리심이 뭡니까? 내 육바람이를 무지와 아직 극복하고 내 육바람이를 온 우주에 발현해가지고 온 우주 중생을 다 나랑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상구 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내가 위로 이 육바람이 내 진리를 완벽히 무지 아직 극복하고 아직이 날 못 맞게 만들고 무지를 최대한 극복해서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아내고 그래서 육바람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완벽히 알아내서 온 우주 중생을 위해 눈높이 교육을 해줘가지고 그게 방편입니다. 방편을 써서 온 우주 중생 다 나처럼 성불시켜버리겠소. 이 마음 먹은 사람이 사바세계는 너무 싫습니다. 여기 너무 힘들어요. 병 들어요. 공부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중생들이 너무 고등 침팬지들이 자꾸 저를 타락시킵니다. 여자가 있어서 특히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럼 정토에 가면 정토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충격받으신 분들 많은데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게 벌써 유치한 방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정토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여성이. 왜? 공부 방해될까봐. 여성분들은 방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는 묵살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남성들한테 되게 너 힘들지. 정토 가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그 당시에 사회의 그런 편견들도 다 가만히. 왜 공부를 남자만 합니까? 거기는 왜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들만 있는 정토 가고 싶으시진 않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왕 남성들만 있는 정토가 있다면 이런 얘기도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을 띄고 그 당시에 방편으로 나온 거지라고 보셔야지 진지하게 파고들면 안 됩니다. 방편은 너무 진지하게 파고들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방편은 방편대로 효용을 발휘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방편이 독이 될 때는 누군가 비판도 할 줄 알아야죠. 지금 그 방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시대에는 혹시 그게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보살 만드는데 신라 때 원효스님이 거지들한테 가서 나무아미탑을 가르칠 때는 이 정토신앙이 도움이 됐죠. 아니 그 각설이 타령 언여대사가 가르쳐줬다고 전해오잖아요. 작년에 왔던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사실 불법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는 분들한테 나무아미탑을 외면 저기 저 귀족 저 화려한 불교 승려들이 정토 가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왠 당신이 갈 수 있다. 이 말은 엄청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방편이 독이 되는 경우가 된다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아집을 타파해서 여기서 견성해서 상구보리 견성하면 여러분 사는 곳이 이미 정토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 아공의 진리 4가지 복공의 진리 4가지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육바람의 양심의 진리 6가지 이게 저희가 동서양 모든 경전 공부에서 액기스 모아놓은 진리인데 이 진리 5번 보시면 일체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작용이라는 소리를 제가 더 세게 해봤어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이거 아는 게 복공입니다.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게 복공인데 작용이라고 해도 저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신비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서요. 탐진치 올라오는 것도 신비로 아셔야 돼요. 신비롭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탐진치를. 이게 우주 작용입니다. 여러분 탐진치 잘 모르세요. 탐진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맞는데 탐진치가 왜 발동하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세요. 견성해 보셔야 알아요. 견성해야 탐진치가 현상계에서 육바람이를 돕는 아주 중요한 재료구나. 이렇게 달리 보입니다. 중생한테 탐진치는요. 여기 지옥골을 여는 그 키예요. 보살한테 탐진치는 육바람이래 이 덕을 닦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그 예전 우리나라 고승 중에 누가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국 큰스님들에게 배우는 선해지에 넣어놨는데요. 사바세계가 중생들한테는 아수라장이고 지옥이고 헬이죠. 헬. 보살들한테는 수도장이고 부처님한테는 덕을 베푸는 장이다.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아시겠죠? 지금 이 같은 공간도 여기 날아다니는 모기가 보는 입장과 다 다르겠죠? 제가 보는 입장과 여기서 공부 잘 되는 입장에 본 이 장소와 억지로 끌려와서 지금 되게 안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 이 장소는 여기 바로 지옥이에요. 내 욕구가 자제되는 공간은 지옥입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는 공간은 천국 같아요. 순간 차이입니다. 이게 한 생각 차이고 순간순간 또 바뀌어요. 천국이었다 또 지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이 세계는 수시로 바뀌죠? 여러분 마음이 이걸 법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법괴 각자 나름의 법을 가지고 굴러가는 세계예요. 이 법괴들은 지금 우리 같이 앉아있지만 다 달라요. 지금 오늘 싸우고 오신 분 법괴는 지금 뭔가 수라의 법괴이실 수 있어요. 제 강의 듣고 재밌다가도 울컥 울컥 하실 수 있어요. 가만두지 않으리 복수하리 수라의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하나 좋은 거 오늘 지금 뭐 택배를 시켜놓고 여기 오셨다. 마음이 왔을까 잘 왔을까 진레가 한번 볼 수 있을까 아기의 마음 계속 거기에만 신경이 있어요. 갈증이 난 가능하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서로 차원이 달라요. 지금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다르고 한 개체도 수시로 바뀝니다. 상황 따라 그런 거 다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탐진치가 이렇게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요. 무조건 버리고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소승사상에 대해서 대승사상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이런 주장을 목숨 걸고 했겠어요. 일체가 오온이 본래 공인 줄 받아들여라.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거를 참나를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가 오시면 무조건 견성부터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오시면 성령 받아라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의 세례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에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해 대속을 해주셨고 그러면 믿으면 나도 부활되고 이게요 히브리서에 딱 한마디로 유치한 신앙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런 공부하십니까? 이런 교리를 공부하십니까? 유치한 단계입니다. 우리도 성숙해지면 스스로의 영적 식별능력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이때 스스로라는 건 성령의 눈으로 해요. 각자 자기 내면의 성령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바오리 고린도 전서에서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노래했는데 이거는 젖먹이들을 위한 것이다. 단단한 걸 못 씹으니까. 우리도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를 논한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한 철학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성령의 지혜다. 성령에서 바로 판단이 나기 때문에 자명찜찜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써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랑 히브리서 한번 보십니다. 이게 똑같아요. 불교에서도 지금 열반으로 가자는 방편이나 우주에서 사라져버리자는 방편이나 정토에 들어가서 우리 이 세계에 다시 오지 말고 정토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그 방편이나 유치한 신앙을 위한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얘기 안 하면 공부도 시작 안 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견성하라는 거예요. 견성 어려운 게 아니다. 연불하면 바로 견성입니다. 연불도 최상승선이 될 수 있어요. 화두도 되는데 연불위에 못 돼요. 이먹고 해가지고 참나를 알고 한순간에 내 안에 참나와 접속해서 일체 세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봐버리면 그대로 참나를 자각한 게 선정이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눈이 법공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견성한 겁니다. 견성의 일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초견성도 아니고 참나를 한 번 봤을지라도 여러분 1초 견성도 견성이에요. 1초라도 여러분 참나를 만났고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보고 반야바람 으로 우주를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 1초라도 진리의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무지아집이 점점 앞으로 무지아집의 업장이 씻겨 나가는 데 스타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 헬로 향하고 있었다면 하한가 찍고 이제 반등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일별한 게 여러분 달나라에 한 번만 달나라에 1초만 서있다 지구 와도 다르지 않을까요? 거기서 지구 보고 오면 지구에서 뭐 하고 있는 아유 이 중생들아 지구가 요만해 뭔가 다른 생각이 나겠죠. 참나를 한 번 그런데 시공을 초월한 참나를 한 번 보고 왔어요. 시공 안에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지 않을까요? 시공 안에 존재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견성의 일별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이 정도로 보고 이해해버리면 열반과 만나고 아공의 지혜를 얻어서 나오면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방금처럼 대승에서 벚궁의 지혜를 얻어서 나오면 해오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수신결에서는 해오라 그래요.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참나가 그래서 이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그 눈이 생기시면 여러분 1초를 봤더라도 이 세계가 순수한 더러운 땅 예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계도 참나의 신비인데 보고 듣고 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이 지금 우주라고 하는 게 내 마음밖에 여러분 못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밖에 못 느껴요. 바깥 걸 어떻게 느껴요. 바깥 거라는 것도 없죠. 바깥 거라는 것도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니 바뀌니 따져도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 따집니다. 안드로메다 젖작이니 우주가 태어나 태초 이전이 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개념들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오감이에요. 그런데 깨어서 보면 생각 감정 오감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참나가 알아차려 줘야만 생각이 감정이 오감이 내 마음에서 작동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거 체험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아닙니다. 제 얘기 믿으시면 안 돼요. 해보세요. 제 얘기 믿으시면 큰일 나요. 해보고 확신하세요. 해보시고. 참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문답들이 다 이게 이게 뭘로 보입니까? 호러 호러 공포물 이야기의 제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엄마가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러면 그때 여러분 벚꽁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엄마도 난 참나의 작용이시죠. 아마 귀신도 도망갈 겁니다. 간단해요. 선문답은 다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게 펜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펜으로 보이면 여러분 밖에 있는 펜으로 보이면 이 존재 법에 집착했기 때문에 법집이에요. 이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면 법집이 탑화되고 법공을 얻어요. 모든 선문답은 다 이겁니다. 이거 아냐는 거예요. 선사들이 법공 알아가지고 사시면 추측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참나 체험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일체를 참나 자리에서 에고의 중심인 참나를 찾아서 학당 로고처럼 가운데 중심을 찾아가지고 중심의 입장에서 태풍의 눈에 서서 이 에고 돌아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펜이니 펜을 보는 난이 하는 것도 다 에고 노름이라는 게 보여요. 한 걸음 떨어져 버리니까 에고 입장에 서면 에고 밖에 펜이 있는데 자 에고와 펜을 다 멀리 놓고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게 다 내 마음속이죠. 내 에고와 내 에고의 대상으로서 펜이 주객이 다 우리 마음 노름인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주객이 막 싸우고 놀다가 깨고 나면 다 내 마음 작용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인들이 자꾸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지금 졸고 계시던 졸고 있다는 거냐면 에고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에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니까 다 나랑 다른 존재고 남은 인간은 나랑 다른 존재고 만물은 나랑 상관이 없고 독립된 실체가 있고 이렇게 살다가 참나를 딱 깨닫고 보면 만물이 다 독립된 실체가 없고 내 참나의 작용이고 이게 복공입니다. 만법이 독자적 실체가 없고 내 참나의 작용이고 남들은요 자타이려예요. 나와 남이 이미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분은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정토라고 여기겠어요.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겠어요. 자기가 사는 곳이 정토예요. 우리나라 선불교에 견성한 사람들은 정토 못 가고 연불해야 정토 간다. 이렇게 정토종이 주장하는 경우 많이 보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선사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견성한 그 자리가 이미 정토인데요. 우린 서방정토 간다. 동서남북이 있다는 게 웃긴 거다. 자성정토에선 동서남북도 없습니다. 자성정토에는 동서남북이 없고 자 그럼 그 뒤로는 한생각이 일어난 육바람일 일어난 게 그대로 정토니까 지금 여기가 정토고 이 더러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러운 땅이 그대로 이 사바세계도 정토인 거예요. 3단계 정토입니다. 참나가 정토고 내 육바람일의 마음 위유심정토고 무루의 정토입니다. 번뇌 없는 정토고 탐진치의 욕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러운 세계 또한 유루의 정토예요. 더러움이 있지만 그대로 정토예요.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 정도 안목으로 딱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걸 딱 내려놔버리는 깨달음이 아니면요. 견성했다고 말도 못합니다. 원래 그건 견성이 아니에요. 성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이게 큰 견성도 아니고 화엄경에 입문하는 일지 견성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주 견성이에요. 일주 견성. 육바람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벚꽁을 깨달은 견성이에요. 선정과 지혜만 얻은 거예요. 선정 참나 만났고 지혜 벚꽁 얻었어요.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안목만 딱 바뀌었어요. 이제 내 안에 참나가 신성이 하나님이 늘 함께해요. 기독교에서 이 정도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무죄선언 의로워졌다. 불교는 뭐라 그래요? 무루선언 칭의의 불교식 표현은 무루선언입니다. 이제 자성정토에 살게 됐다. 그런데 어때요? 하는 짓거리는 문제가 많죠. 무지 아집이 짱짱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점수가 그 점수를 기독교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필요해요. 성화가 성화를 내 힘으로 무지 아집 극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연부라는 분들은 그럽니다. 아미타불의 힘으로 극복한다고 아미타불은 자 보세요. 아미타불도 무슨 힘이 나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미타불도 아미타불도 나랑 똑같은 게이머죠. 말랩일 뿐이지 아미타불은 무슨 힘으로 무지와 아집 제 무지와 아집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불성의 힘이에요. 불성의 힘이에요. 그분도 그쵸? 저는요. 저도 지금 견성에서 불성 만났잖아요. 내 불성의 힘 무시하고 아미타불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건 구걸입니다. 그게 어디 보살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이 세계가 더럽고 힘드니 나 정터 가겠다. 땡 그 보살도 아닙니다. 그럼 보살들이 사는 정터에 못 갑니다. 그런 마음 먹고는 지금 여기가 정터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정터고 내가 부처인데 아미타불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땡 보살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똑같은 불성의 화연이지만 나는 실력이 딸리고 실력이 높으니까 한 불성의 작용으로 아미타불이 당연히 나도 도와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시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랑 나는 안 되니 도와주세요는요. 그러면 스승이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고 스승인데 아이가 전 수학문제 못 풀어요. 풀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풀어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죠? 그 교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아이는 영원히 못 푸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아미타라는 교사가 해주는 거예요. 교사의 도움과 자력의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타력이어야 된다. 타력이 짱이다.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정토 하시는 분 정토신앙 하시는 분들 교회 교회의 타락상과 똑같아요. 교회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칭의 성화 성령 받아서 스스로 성화 하나님의 성령에 도움받아서 성화하시오. 내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도움받아서 하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준는데 네가 그렇게 설치는 건 그거는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 해준다. 그분들은 자기가 타락해가면 뭐라고 외치냐면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문제 풀어줘도 도움이 안 되죠. 안 풀어줍니다. 하늘이. 이해되시죠? 기독교랑 불교랑 정토정과 기독교는 놀라울이 마치 닮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정토정이 많이 퍼졌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많이 퍼졌는데 나중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다 놀랐어요. 기독교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무하미타불이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 이름만이면 바로 정토로 간대요. 선교사들이 들으면 뭐지? 기독교가 이미 들어왔나? 주님의 이름만이면 바로 천국을 가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놨거든요. 아미타불은요. 아미타불 이름만 외면 바로 정토가요. 왜? 아미타불이 다 알아서 해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방편은 활용하되 자명한 것만 취합시다. 지금 여기서 견성하세요. 나무하미타불 하셔도 좋아요. 똑같아요. 최상승선입니다. 나무하미타불 하면서 보세요. 나무하미타불 하면서 내 자성을 바라보세요. 나무하미타불 하면서 나무하미타불 아미타불 모든 것을 다 내 분별심까지 판단력까지 다 맡겨버리고 쉬세요. 그러면 나무하미타불 하고 나서 뭐가 보일까요? 나 자신이 보입니다. 오직 존재할 뿐인 상태에 들어가세요. 나무하미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위험하던 그 자를 바라보세요. 누굽니까? 나무하미타불 알아차리던 그 자를 바라보세요. 나무하미타불로 한 마음을 모으신 다음에 모든 근심 걱정을 나무하미타불 다 맡긴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럼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나라는 존재만 남아요. 나무하미타불 모든 분별심 다 수고로 그 집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이 하듯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는 남죠. 한 번 할 때마다 바로바로 정토랑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언제까지 해야 돼? 나무하미타불 몇 시간째냐? 서로 막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누구는 정토가요.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는 한 번하고 정토가 할 수 있다. 아예 무량수경에 써 있어요. 한 번만 해도 정토가 할 수 있다고. 그 원리가 있어요. 한 번을 해도 아미타불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나무하미타불 해서 내가 나한테 모든 걸 맡기듯이 다 맡겨버리고 분별도 하지 마시고 나무하미타불 나를 가르지도 마시고 나무하미타불 한테 모든 걸 맡기는 나무하미타불 한마디 하시고 쉬시면 그 자리가 그대로 참나절입니다. 거기가 자성정토예요. 이목고도 뭔데요. 이건 뭐냐 하고 거기다 모든 여러분의 분변심을 다 맡겨버리고 내려놓으면 이목고 하고 계시면 먼지만 나와요. 그게 먼지가 뭡니까. 나 자신만 남아요. 원래 나 자신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이 몸뚱이 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이목고 할 때 거기 몰입하는 바람에 판단이 중지되어 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나만 남죠. 그게 답이죠. 이건 뭐냐 이거다. 딱 나와요. 답이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는데 그 병 속에 새가 있다라고 그 선문답이 있잖아요. 병 속에 새가 있습니다. 스승이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병 속에 새가 있는데 어떻게 꺼낼까 여러분 그 여러분 육신 안에 참나가 깃들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나 꺼내봐라. 병 깨지 말고 참나 꺼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스승이 답까지 해줘요. 암흑에야 하니까 제자가 얘 나왔다. 지금 나왔다. 지금 암흑에야 할 때 얘 하고 알아차리는 자가 툭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말한 거예요. 나 여기 참나 있어 늘 알아차리고 있어 하고 딱 얘기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여기 있어 하고 존재 증명을 스스로 한 거예요. 참나가 참나가 스스로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병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왔다. 이게 선불교에서 병 안 깨고 새 꺼내는 방식입니다. 도교는 달라요. 도교도 똑같은 화두를 써요. 너 육신에서 육신을 깨지 않고 너를 끄집어내봐라 할 때는 뭐냐면 도교는 에너지체를 끄집어내보라. 그 다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신이란 걸 잊어버리고 오직 존재할 뿐이면 참나가 병 깨지 않고 참나가 또렷이 나온 거고요. 병 밖으로 여러분이 육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에너지체라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에너지체만 자각하고 있으면 이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에너지체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또렷이 나온 거. 방식은 다 똑같아요. 제가 괜한 얘기 했습니다. 에너지체 아니에요. 의도하고 한 얘기입니다. 솔깃하시라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에너지체랑 겸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입 좀 푼 것 같은데 왜 시간이 빨리 가자 지금 좀 그 염불하세요. 좋아요. 왜 염불하면 일보 양득입니다. 여러분 몰라 하면 참나만 만나죠. 그럼 참나라는 건 우리 영적인 게임의 관리자랑 바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탑을 하면 내 안에 참나도 만나면서 동시에 누구랑 접속이 돼요? 만렙이랑요. 만렙이 아이템도 주고 매뉴얼도 좀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렙과는 연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게 그리스도가 친절하게 위대한 보살이신 그리스도가 중생 구자로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쓴 방편이 성령 받아라. 성령이 내가 누리는 평안과 진리를 다 줄 거다. 육바람을 다 가르쳐 줄 거다. 이 소리고요. 그런데 하나의 그걸 더 걸어요. 나랑 연합하라고 자꾸 그래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 나랑 연합해라. 그러면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듯이 내가 불성과 함께하듯이 그대들도 나랑 함께해가지고 비로자나불의 법신과 아미타불의 보신과 그대들이 그대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불러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과 우리 영혼이 한 덩어리가 돼서 플레이를 한다는 건 게임으로 치면 뭐예요? 예수 길드에 가입해서 거기 길드 마스터가 예수고 여러분은 기론이 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몸이 돼서 한 덩어리로 게임하자는 여러분 게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드 가입해서 같이 하면요 공성전 다니고 이러면서 함께 노하우 배우고 빨리 실력이 늡니다. 아이템도 얻고 그런 도움까지 가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영화 보셨어요? 샤잠 샤잠이요 솔로몬의 S 아틀라스의 A 헤라클레스의 힘 H에서 여섯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자만 따가지고 여섯 신의 능력이 생겨요. 육바람일 같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저희 강의를 참고했는지 뻥입니다. 원래 원작이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딱 영화 제가 한참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와서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7대 제압 기독교 카톨릭의 칠재종을 제압해요. 여섯 신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영화 보시면 칠재종을 제압해서 봉인시켜놔요. 그게 풀리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여섯 신의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재미있죠. 육바람일 칠재종을 제압하라 제가 몇 달 전에 한강의 같은데 잘 통해서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샤잠을 외우면 바로 영원한 마법세계에 접속이 되어버려요. 히어로로 변합니다. 몸이 그럼 불사의 몸으로 변해버려요. 소년이 왜 영화 홍보하고 있죠? 소년이 샤잠을 외치면 어른이 되는 게 그 어른의 몸이 늙지 않는 불사의 몸입니다. 이 육신은 늙어 죽는데 이 몸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아무튼 여러분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면 활용합니다. 정토게임에 접속해서 이 몸은 늙어 죽겠지만 영원한 여러분의 몸을요 육바람일로 계속 배양해 가시라는 얘기를 끝없이 드릴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연불도 좋고 몰라도 좋으니까 깨어나 계세요. 깨어 계시면 이미 정토입니다. 제가 어제 그렸던 제가 거의 신정토종을 사실은 주장하는 거예요. 기존 정토종이랑 뭐가 다르냐. 기존 정토종은 자꾸 죽은 뒤에 아미타불이 마중 나오냐 안 나오냐 초점이 돼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여러분 정토종 고승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대만이나 이런 데 고승들 많으세요. 정토종 아미타불이 오는데 그게 평소 내가 늘 상상했던 아미타불이 인종 때는 마중 나오는데 막상 정토가 보면 아미타불의 본래 얼굴 다르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한참 갔다 오신 것처럼 실감나게 하세요. 이게 방편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 정토에 접속해서 살자는 그래서 사후 정토를 노리신 분들은 그 마음이 이미 보살심이 아니에요. 보살심이 다른 말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요. 깨달음의 마음이고 온 우주 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자리 이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험한 육도윤의 더러운 사바세계도 내가 필요하면 가겠다는 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가는 무량 수경에 보시면 발 보리심이 정토가는 핵심 조건이에요. 보리심을 바래야만 가요. 보리심 바라보고 염불하고 극락정토 원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은 필수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또 다른 경전은 또 입장이 달라요. 무량수경에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렇게 강조되는 발 보리심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 미워서 정토를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정토정에 제가 반대하는 것 첫째 보살심에 어긋난다. 정토를 추구하는 따로 정토를 추구하는 게 보살심에 어긋난다. 보살심은 여기가 정토라고 말한다. 사후정토를 얘기하는 게 보리심에 어긋난다. 지금 여기서 살아서 육바라밀을 펼치라는 게 보리심의 명령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토 가면 우리는 쉽게 공부해서 성불한다. 아닙니다. 육바라밀을 다 닦아야 됩니다. 육바라밀을 닦는 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 아집을 극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적이 아니고 여러분 사바세계 공부하기 힘든 게 남이 괴롭혀서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무지 아집만 털면 여러분 그대로 정토예요. 저 직장에서 상사가 저를 하도 괴롭혀서 제가 힘들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한테 고가 발생하는 원인인 거고요. 무지 아집이 그대로 있는 건 여러분 탓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애고가 괴로울 수는 있는데 무지 아집을 여러분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육바람일로 무지 아집을 털 수 있습니다. 털 수 없는 순간이란 건 없어요. 한 생각 깨어서 바로 하면 그냥 육바람일 털리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고 뭔 탓을 해요? 환경 탓 무슨 탓 가족 구성원만 좀 마음에 들었어도 내가 마음을 내보려고 했는데 도반들만 마음에 들었어도 절 인테리어만 조금 좋았어도 내가 여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 남 탓 이죠. 여러분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마음들 결국 적이 저드라는 거죠. 무지 아집은요. 매 순간 제 안에 저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순경 역경 속에서 어떤 경계를 만나건 계속 그 친구들과 나는 씨름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을 육바람일로 다스릴 때 내가 성부라는 그런 보살도를 제대로 닦은 분은 따로 정토를 바라겠어요. 정토를 바란다는 건 여러분 애고의 마음입니다. 그쵸. 정토가 오고 싶다. 이게 보살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안 오고 싶은 마음 중생심 아닙니까? 보살심이 여기 오지 말라고 하던가요. 지금 지겹잖아. 또 태어나고 맨 이둥생들일 텐데 그만 좀 하자. 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애고가 하는 거예요. 왜 정토와 열반을 제가 반대한지 아세요? 열반에 들어서 이 우지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누가 할까요? 애고가 합니다. 깨달은 벚꽁의 안목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벚꽁의 마음에 어떻게 열반에 들어서 좀 그만 오자라는 말이 나오겠으며 좀 편한 그래 그럼 열반에 들지는 말되 그럼 정토가 좀 행복하게 살자. 사바세계 좀 엮이지 말자. 여기 중생들하고 물 좀 갈아보자. 이번 기회에 나 도반들 내 주변 물 좀 한번 바꿔보겠다. 중생심이니까 보리심이니까 보리심이 뭔지 알면 이런 말들이 다 안 맞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모든 정토경들은요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일부러 이렇게 해놨겠어요? 보살들이 보면 바로 정체가 드러나지만 본부들이 보면 달콤하게 써놓은 거예요. 팜플렛이 팜플렛 광고 그래서 막상 정토 가시면 여러분 약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깨알같이 써있을 거예요. 단 어떤 경우는 만기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는 지금 정토에서도 되게 굳은 일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정토에서 아미탑을 면회가 금지됩니다. 약관들이 다 있을걸요. 여러분 왜 장난입니까 공부가 아니 남을 탓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무지 아집의 업장땜에 부처를 못 보는 거고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남이 나를 어떻게 해꼬지해서 그러는 줄 아세요? 말래비 도와주면 다 해결돼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리심에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에요. 보리심을 뭔지 모르니까 보리심 바라라고 오케이 보리심 바라 정토 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예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전화해 주셨어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나 지금 평생 정토 좀 믿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강의 하면 다른 강의 다 재미인데 정토 강의 좀 안 했어 나 어떡 하라는 거냐 진지하게 하소연을 해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이 방편을 비판한다고 해서 정토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토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바로 가자는 거예요. 저랑 함께 샤잠을 외치시고 뭐라도 외치시고 견성을 하세요. 견성 전제로 만족하세요. 제가 주장하는 전만한 삶 전제로 만족한 삶 인생 뭐 있어 배째 하고 몰라 하고 딱 버티시면 3개가 다 공할 뿐이요. 이 참나가 참나가 이게 홀로 영원한 현존이구나 하는 거 자각하실 때가 와요. 이것만 얻어도 여러분 일단 정토 입성입니다. 자 어제 이거 그려드렸어요. 신 정토종 주장하자면 너는 그럼 뭔 정토종이냐 바로 여기서 정토라는 거예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정토입니다. 그게 육조단경 사상이기도 해요. 한 생각 돌이키면 여기 바로 정토예요. 육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서방으로 저 먼 먼 먼 데를 가야 되고 예리한 근계자들은 한 생각 돌이켜서 바로 정토 들어간다. 육조단경 정토종종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참나가 상단전에 있습니다. 참나 찾으시면 여기가 법신입니다. 법신 여러분의 법신 아미타불의 법신 다 한 법신이에요. 청정법신은 한 자리입니다. 왜? 여긴 시공이 없거든요. 한 법신짜리에요. 시공이 없어요. 시공 없는 이 법신 시공 없는 이 존재의 차원을 자성 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 사상과 연계해서 얘기하면 자성 미타에요. 여러분 자성이 한 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성이 그냥 아미타불의 법신이에요. 대승기신론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늘 부처님의 참법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에 아미타불을 염해가지고 보는 건 뭘 봐요? 내법신을 보는 거예요. 내법신이 부처님 법신이니까 여러분 밖에서 법신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눈앞에 아미타불이 계셔도 아미타불 법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오감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제가 부처라고 가정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뭐만 봐요? 제 모양만 보는 거예요. 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를 진 법신을 못 봐요. 아미타불을 염불했는데 진 법신을 봤다는 건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을 염하다 염하는 나를 본 거예요. 염하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 여러분의 법신이 아미타불의 법신이라서 여러분 참나자리를 자성미타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자성미타 여기는 무의의 정토입니다. 무의 아무것도 함이 없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 무의의 정토에 입성하십니다. 여기를 뭘로 했어요? 염불로요. 자 지금 염불을 통해서 염불이 최상승선이 돼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즉시로 여러분 모든 분별망상이 끊어지면서 아미타불에게 맡기는 마음으로 곧장 내 참날을 만났어요. 예 아무튼 법신을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성정토 만났어요. 자 제가 이 염꽃을 그려는 이유가 참날을 깨치고 내 육신을 보면 내 육신이 뭐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독교식으로는 불교식으로는 참나의 작용이요. 내 육신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라는 게 자 새로운 정토사상을 제가 주장하는 김에 기존 정토사상의 재미난 부분을 안고 갈게요. 여러분 기존 정토사상에서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에 여러분 염꽃이 핍니다. 여러분이 장차 고주할 연꽃이 태어날 연꽃이 거기 생긴대요. 싹이 난데요. 염불을 열심히 하면 싹이 제대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새겨진다는 고슴도 있어요. 거기 이름도 새겨진다. 지금 자 연꽃이 지금 보세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나비 애벌레 상태입니다. 정토정사상은 죽을 때 연꽃 안에 들어가서 연꽃 안에 딱 들어가서 돌아가시면 연꽃이 나타나요. 부처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리무진 같은 거예요. 극락가는 올라타시면 연꽃이 딱 다물어지면서 출발합니다. 딱 찰락 안에 극락에 도착해서 연꽃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연꽃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연꽃이 그대로 여러분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연태라고 그래요. 태아 태자 써서. 그런데 그때 연꽃을 뭐에 비유하냐면 누에고치요. 자 벌레 기어다니던 벌레가 누에고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릴 때 뭐가 돼요? 여러분이 황금빛 찬란한 몸이 돼서 극락의 아미탑을 몸과 같은 위대한 몸이 돼서 딱 날아오릅니다. 나비가 돼서 날아오릅니다. 우하등선 연꽃이 그런 의미니까 내 육신을 지금 연화되라고 연꽃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건 육신입니다. 여러분 화신을 연화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육신은 지금 여러분의 누에고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변혁을 이뤄보자고요. 나비를 만들어보자고요. 날아오르면 돼요. 지금 여기서 날아오르면 돼요. 극락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신 이게 지금 결국 뭐겠어요? 이 몸이 이게 지금 보신입니다. 법신은 참나고 여러분이 이 몸이 제가 지금 사람 몸으로 그려는 게 육신을 그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신이에요. 절에 가면 불쌍히 보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황금빛 몸을 상상하세요. 황금빛 몸이 내 안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겉의 몸은 내 누에고치에 해당되는 연화됩니다. 속 몸을 키워야죠. 속 몸을 기독교식으로 속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견성해서 연불로 견성했으면 법신 만났죠. 자성정토가 이루어지죠. 그럼 보시는 뭘까요? 유심정토입니다. 유심정토. 여러분 마음 즉 생각감정 오감으로 만들어진 정토가 이루어져요. 보이시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하나로 연결해서 배양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상단전은 생각 중단전은 감정 하단전은 이 오감의 영역인데 지금 제가 에너지 에너지체 에너지체를 하단전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이 부분은 백이고 생각과 감정은 혼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혼과 백을 합쳐서 보신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도 혼도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보신이에요. 여러분의 공부를 하면 배양이 돼요. 공부해서 내가 배양했다고 보신 그래요. 공부한 과보로 내가 얻은 거를 보신 이 몸뚱이는 화신 육신이니까 화신 오감의 몸이라고 화신 물질의 몸이라고 화신 오감도 물질의 오감이에요. 영적인 오감 작용이 있어요. 생각감정 오감 중에 이 에너지체는 영적인 오감 작용을 대표합니다. 생각감정 오감을 온전히 배양하면 여러분 보신이 온전히 배양돼서 여러분 몸에서 곱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게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캐릭터를 살아서 키우셔야 돼요. 죽은 뒤에 극락 가서 아미타불이 해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지. 구걸할 걸 구걸해야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어려움은 저도 아미타불 이건 답 없습니다. 아미타불한테 아미타불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하겠지만 여기 오셔서 몰라하고 견성하는데 어렵나요? 여기 지금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이 혼을 배양하는 방식은 뭘까요? 생각과 감정 이거 어떻게 닦습니까? 이 혼을 육바람일 양심분석 해가시면서 육바람일 실천하세요. 그러면 생각에는 지혜가 감정에는 자비가 깃듯일 거예요. 지혜와 자비로 무장돼 있는데 그게 지금 기독교식으로 지금 뭡니까? 성화 아닙니까? 이쪽이 법신 깨달아서 칭의 의로운 존재 무루 선언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무루의 오온 무루의 무루의 오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성화죠. 육바람일을 날마다 실천하세요. 그래서 무루의 오온에 정점을 찍는 게 이 에너지체 배양입니다. 에너지체는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에너지를 금강신이라고 그래요. 자, 법신이 보리심이었죠. 보리심의 본체는 법신입니다. 보리심의 본체를 보리심이 금강심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불변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마음의 보리심의 본체가 있는데 그게 참나예요. 보리심의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바람일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절대계의 보리심은 참나고 현상계의 보리심은 육바람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닦으시는 것을 기독교에서 칭이 성화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서 성화되고 나아가서 기독교에 하나 더 있죠. 영화 영화를 이뤄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불교에서는 금강신을 얻는다. 자, 금강심의 본체 금강심의 작용 그걸 어디다 담아요? 담는 그릇이 금강신 불변 다이아같이 불변하는 영적인 몸을 몸 안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을 해서 단전의 기운을 쌓아가면요. 여러분 몸 안에는 에너지체가 원래 에너지체가 깔려있어요. 경락의 몸이에요. 침 어디다 나요? 경락에다 나요. 그런데 에너지체가 있는지 모르고 사시죠. 그런데 기독교 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몸 안에 에너지체가 자각되는 현상이 있어요. 등줄기로 불이 지나가고 막 이런 현상들. 그럼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또 불교에서 염불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에너지체 체험하십니다. 자꾸 에너지가 진동하니까 염불하다가 자각이 돼요. 자각하는 거랑 마음대로 또 다루는 건 또 다르지만 호흡을 해주시면 이 에너지체가 여러분 뜻대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에너지체 하니까 신비하죠. 여러분 몸 안에 에너지의 몸이 있어요. 신비하죠. 생각감정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늘 쓰고 사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영혼 있으시죠 하면 나도 영혼을 본 적은 없죠. 사실은.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여러분 거울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쪽 눈으로 이렇게 잘 한번 보실래요? 이쪽 눈을 말도 안 되죠. 거울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물질은 그나마 보는데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봐요. 있다는 걸 알죠. 저 영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화내시겠죠. 그런데 에너지체는요. 이것도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요. 이럴 때는 알죠. 기력이 딸려. 괜히 장어 드시고 에너지체를 느끼신 거예요. 뭔가 방금 먹었어요. 그런데 기운 봤는데 혹시 느끼셨다면 에너지체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거 말고요. 저는 확실한 걸로 말씀드리는 거 좋아해요. 단전 호흡에서 호흡 들숨 날숨 10초 10초만 왔다 갔다 하면 단전 자리가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단전의 기운 이렇게 뭉친 게 나타나요. 이거는 육체일까요? 이게 혼일까요? 육일까요? 100이에요. 에너지체 느끼는 제일 쉬운 법은요. 몸관찰하다가 예민한 분은 느끼실 수도 있고 아까같이 염불하다 기도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불안정하고요. 항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단전 호흡에서 단전 열어버리면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에너지체 있다는 것. 자, 단전은 에너지체의 센터예요. 에너지체예요. 단전 자체가. 여러분, 해부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단전 없어요. 단전 호흡하시면 이 피부 꼬집는 것보다 생생하게 단전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체를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단전 호흡하셔서 길게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10초, 10초 정도만 해놓으면 단전이 있는 건 알게 돼요. 그럼 벌써 대화가 다르죠. 자, 깨어 있으니까 연불로 몰라로 깨어 계시고 견성하셨고 육바라밀 생각과 감정을 육바라밀로 무장했습니까? 육바라밀로 치장하고 있습니까? 그게 육바라밀로 장엄하다 하는 거예요. 절에서 치장하다는 걸 장엄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전 빵빵합니까? 요거 3개가 갖춰지면 자, 깨어 계십니까? 지금 홍범 14조 육바라미를 홍범 14조에 풀어놓은 거죠. 깨어 계십니까? 홍범 14조가 이해되고 마음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자명하십니까? 한마디로 머리는 자명하십니까? 감정은 남을 나처럼 야끼십니까? 남을 나처럼 배려하고 계십니까? 자, 하단전은요. 단전 빵빵하십니까? 단전 느껴지십니까? 기운 충만하십니까? 요걸 체크하면 여러분 누구보다 지금 영적 캐릭터 보신을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깨어있나? 깨어있는 건 법신입니다만 깨어있어야 보신이 배양되니까 자, 깨어있어야 이 육신 이 더러운 땅에 속한다는 이 화신도 뭐로 보여요? 깨어있으면 유루지만 비록 정토로 보입니다. 유루의 정토 이 유심정토는 무루의 정토예요. 더러움이 없는 청정정토 더러움이 있지만 이미 정토 더러움이 없는 참나의 작용 더러움이 있는 참나의 작용 참나 그 자체 자성정토 이 세 정토를 여기서 이미 구현해버리고 내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각하는 거예요. 참나가 청정하니 내 마음도 청정하고 내 에너지도 청정하고 내 몸도 청정하도다 해버리면 이게 3개까지 다 청정해지는 겁니다. 자성정토 유심정토 유심정토의 확장으로써 이 더러운 예토 또한 정토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심정토가 원래 청정한 데만 쓰는데 더러운 데까지도 유심정토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유루 무루만 갈라지는 겁니다. 무루는 번뇌루자 써서 번뇌가 없다. 유루는 번뇌가 있다. 이 얘기였어요. 어려운 용어 하나만 썼습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복잡한데 앉아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자 참나각선 깨어 계십니까? 저희 합당에서 상중하단전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깨어 계십니까? 자 여기 뭐죠? 양심성찰 육바람일이 굴러가고 있습니까? 심정적으로도 생각으로만 말고 심정적으로도 굴러가고 있습니까? 육바람일이 남을 나처럼 존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자명하십니까? 중단전에서 설명해 봤습니다. 중단전 위주로 상단전 깨어 계십니까? 참나각선 육바람일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하단전 단전은 빵빵하십니까? 그러면 영혼 백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배양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게임에서 경험치 쌓고 레벨 올리는 최고의 육결입니다. 그리고 육바람일 구현하려면 나만 잘해도 돼요? 육바람일이 보리심인데 나만 잘하면 육바람일이 만족합니까? 남들이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육바람일의 마음이? 그럼 또 도와주고 와서 선정만 하고 계시는 게 경험치 올리는 비결이 아니에요. 누구 아프다는 사람 도와주고 오는 게 다 경험치입니다. 자 인생사의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게임으로 여러분 소화되고 나면 참나의 작용을 제가 영적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소화되고 나면 선만이 아니라 육바람일이 고루 다 나의 경험치를 높이는 비결이 돼요. 베풀 때 베풀어주는 게 아닌 거 아니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을 흔쾌히 받아들여주는 게 최선을 다해서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정진바람일 늘 깨어있는 게 선정바람일 그리고 늘 자명한 생각하는 게 반야바람일 자 깨어있는 거 이미 선정바람일 자명한 생각 반야바람일 내 신정적으로 남을 나처럼 배려하고 남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고 남에게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는 거 이게 다죠 이 두 마디 안에 다 들어있죠 황금률 안에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육바람일을 실천하고 에너지 빵빵하게 해나가는 중에 내 육신도 더럽다고 볼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 안에 육신을 누에고치 삼아 안에서 나비가 돼가지만 이 육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것도 귀하게 쓰면서 수행해가는 이게 최고의 삶 아닙니까 사바세계의 육신도 잘 닦으면서 관리하면서 정토 세계에서 내 영적 캐릭터를 무럭무럭 키워가면 여러분 사후에 이렇게 키워 놓은 이 보신이 사후에 어디 가겠어요 보신은 보토로 갑니다 보신의 땅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 정토예요 보신의 땅 보토가 정토입니다 화신의 땅 예토가 사바세계고 어려운 용어 어려운 용어 좀 썼습니다만 간단해요 깨어 계세요 자명해요 남 나처럼 사랑하십니까 단전 빵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몸 있는 이 사바세계가 천국으로 보입니까 정토로 보입니까 더럽지만 천국으로 보입니까 더러운 천국이에요 천국은 천국인데 더러운데 천국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살아서 바로 천국과 정토를 사세요 이게 지상정토고 지상천국 제 주장은 이겁니다 죽은 뒤에 가는 정토 죽은 뒤는 신경 쓰지 마시라 살아서 자라면 죽은 뒤는 알아서 따라온다 그림자처럼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 깔라마경인가요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그 경에 보면 이 공부의 이득을 얘기할 때 사후세계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다고 안 하세요 사후세계가 있다면 살아서 탐진 집 내려놓고 이 무루의 삶을 살면 아라한들도 다 이 보신 키운 거 아닙니까 깨워서 팔 정도 했으니까 무루의 오온을 배양해 놓으면 살아서 이미 사후세계가 있다면 죽은 뒤에 좋은 데 갈 거고 사후세계가 없어도 살아서 잘 살았으니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십니다 저도 석가모니랑 똑같이 논리를 펴볼게요 이렇게 사시면 사후세계가 없더라도 살아서 무루의 삶을 사신 거고 있다면 정토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정토에 가셔도 여러분은 거기 오래 계시지 않겠죠 왜요 보리심이 여러분을 끌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 딱 정토가서 와 이제 정토다 영원히 산다 했더니 선배들이 막 군장 꾸리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어 저기 육도윤에 다시 들어가서 아니 정토 어떻게 왔는데 또 가요 한 번 한 번 정토는 영원한 정토다 하면서 뛰어가는 육도를 더라도 이미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참나에 안주했다고 해서 일주보살이에요 참나에 안주해버린 분은 자성정토에 안주해버린 분입니다 한 번 안주해버린 분은 영원한 극락정토예요 여러분 정토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윤회하셔서 지금 약간 지상에 오실 때 타격 입어서 지금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혹시 여기 정토 출신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불과 몰라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 했는데 아 하면 이 자리 늘 있던 그거네 늘 했던 그 자리네 하고 친숙하시면 잠깐 지금 게임 한 번 다시 접속하는 과정에서 잠깐 지금 여러분이 의도해가지고 기억을 잃은 것뿐이지 정토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정토에 왕생하면 영원히 왕생합니다 육도윤회를 돌아도 그 보리심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리심에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정토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못 하니까 범부들한테 쉽게 설명한 게 정토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극락 정토라는 곳을 안 떠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고수들은 알고나 뭘 알아요 내가 있는 곳이 정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내 자성을 어떻게 떠나요 자성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감정 오감을 써요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수준 높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홍익정토종에 저기 뭐 아주 뭐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실 수 있지만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전 할 겁니다 홍익정토종 홍익정 예전에 제가 주장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가수 유익종 씨인가요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오 홍익정토종이 더 홍익정토종 어떠세요 깔끔하죠 어디 가서 막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부끄러우니까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정토정 정토의 도반이 돼서 함께 이 세계의 지상의 정토로 불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정토에 접속해서 함께 플레이를 해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홍익길드에서 홍익길드는 홍익길드지만 우리 길드 마스터는 저기 예수님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 외셔서 접속하시거나 예수님 해서 접속하시거나 다 환영이니까 정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몰라 하시고 아 근데 나도 말랩과 접속하고 싶은데 특정 정교는 싫어요 그러면 그냥 하느님 하세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중에 하느님 저희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저희 우리 우리 민족은요 그분을 환인환웅이라고 불렀어요 아미타불 관세움이 있듯이 우주의 본체는 저기 아미타불이고 우주 돌아다니면서 도와줄 때는 관세움이 그럽니다 우주의 본체는 환인이고 우주 돌아다니면서 홍익인간 구현하고 다닐 때는 환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인의 분신 환웅이 내려왔다는 게 사실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원래 대종교에서는 한 분으로 봅니다 우리 민족 종교 대종교에서는 우리 민족도 있어요 보세요 환인이 아미타불이세요 환웅이 관세움이에요 내려와서 뭘 만들었죠 일단 곰, 호랑이를 가르쳤죠 사람 만들었죠 웅녀 프로젝트라고 제가 곰, 호랑이 사람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 고등 침팬치라고 부르는 거랑 같죠 짐승성 중생성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한테 사람다움을 가르쳤어요 그중에 또 호랑이는 공부 못해서 사람 못 되고 곰은 사람 됐죠 곰이 더 나은가 보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 나눠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역 보내고 딱히 누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염소가 밉고 양은 귀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상징이에요 짐승성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는 어떻게 돼요 깨달아서 사람 돼서 자 사람 돼서 어디서 살았죠 신시요 삼국류사에 다 나옵니다 신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이 땅에 건설했어요 우리 민족의 관세음이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도 뭐 해야겠어요 그 후손들이 삼천명 길드원이 삼천명이었나 봐요 삼천무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도 모여서 삼천명은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신시 개천 우리 개천절이 원래 신시개천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상천국 열렸다고 우리는요 국경일에 있어요 개천절이 단군이 고조선 세운 날이 아니에요 원래 겸해서 기리는 거지 본뜻은 개천을 쓸 때는 신시개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환웅이 내려오셔서 우리는 지상정토 오픈한 날을 국경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천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하는 거니까 예전에 만년 전인지 언젠지 해봤던 거니까 신시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서 길드원 삼천명 이상 모아가지고 곰 호랑이 같은 지금 저는 고등 침팬치로 딱 몰았어요 고등 침팬치 사람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부터 나부터 만들어서 경험치 쌓고 남도 도와서 함께 신시에 들어오게 해서 자리의 경험치 이타의 경험치 쌓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살아가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잘할 수 있어요 우린 신시개천 했던 민족이라니까요 그 뒤로 우리가 다시 곰 호랑이 수준으로 살다가 많이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쑥과 마늘 드세요 다시 돌아가야죠 쑥과 마늘이 뭡니까 염불하시고 육바람을 분석하시고 호흡하세요 이게 쑥과 마늘이지 뭐예요 몸에 좋은 거 복용하시고 영혼의 양식 복용하시고 우리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후손답게 다른 민족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지만 우리는 환웅이 그렇게 해서 사람 된 웅녀랑 결혼하셔서 우리의 조상까지 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교시로 관세움 후손입니다 아미타불 후손이에요 자부심 가지세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기분 좋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부심 좀 가지세요 이왕이면 좀 자부심 갖고 사는 게 낫죠 그렇죠 뭐 상공유사에 다 써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자부심 좀 갖지 않으면 제가 막 국뽕의 역사서 뭐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학과 나왔어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역사학과에서 4년간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건 증거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제가 역사학과 안 나왔으면요 여러분 제 강의 볼만 했을 거예요 증거 없는 소리 막 하고 대학원은 철학과 나왔어요 철학과 가니까 완전 달라요 다 증거 없는 얘기만 해요 논리만 맞으면 돼요 거기는 근데 저는 사학과 출신이라 학부를 사학과 나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증거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얘기해요 논리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체크 안 된 거는 말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사학과에서 역사학은 증거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대사에 대해서 아무리 멋진 논리적으로 멋진 논문을 써도요 유물 하나 발굴되면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은 역사학은 함부로 논리를 전개 못합니다 어디서 발굴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시겠죠 철학은 발굴이 안 돼요 막 질러도 돼요 누가 발굴할 거예요 그걸 아시겠죠 철학은 진짜 발굴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체험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체크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에서도 증거주의를 저는 가자는 겁니다 영적인 팩트체크 해가면서 논리 전개해야지 그냥 막 논리 날리면 그게 개똥철학이지 뭐냐는 거예요 무지아집의 결정판이 됩니다 너무 제가 말을 길게 했네요 오늘 또 왜 일요일날은 특히 흥분될까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러는지 업돼가지고 혼자 막 괜히 흥분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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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